자, 여기 봐요. L을 찾으려면, 직선을 찾으려면 지나는 두 점을 알아야 된다고, 기억이나 지나는 점, 그치? 근데 L 딱 보니까 지나는 한 점은 알겠는데 또 다른 한 점은 지금 X좌표를 모르잖아. 그러니까 L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, 없는 거야? 없는 거야. 그럼 조금 돌아가자 이거야. 조금 돌아가자. 그럼 2점 좌표에 X좌표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. 맞아, 안 맞아. 요걸 찾아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조금 돌아가서 L에 2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M에 2점이라고 생각하자. M에 2점. 이해가 안 가? 그럼 M에 2점의 좌표를 갖다 찾으려면 understand? M이라는 직선이 무슨 직선인지 알아야 되겠지?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? 두 점 지나는지를 봐야 되잖아. M은 두 점 지나는 거 맞냐고. 맞잖아. 어디 지나? X좌표는 E, Y좌표는 마사. 겁내 친절하네.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그럼 뭘 구해야 돼? 직선 L 구하는 게 아니라 직선 O부터 구해야 돼. 직선 M부터 구해야지. 이해가니 안 가니? 직선 M을 구하려면 됐어요? 기울기 얼마입니까? Y는? 기울기 얼마야? 빨간 얘기야. 2지? 네. R 기울기. Y는 2X. Y좌표는 얼마에요? 마이너스? 마이너스? 4. 4죠? 네. 아픈 놈은 대답하고 안 아픈 놈은 3이기 때문에 진입이 따라하고. 확인하고. 앵무새요? 뭔지 얘기 안 해? 맞 4지? 네. 맞아? 안 맞아? 맞아요. 네. 그럼 Y값이 얼마일 때? 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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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값이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해. 알겠어? 네. Y값이 1일 때 X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. 그럼 Y값이 1일 때 2X-4니까 X값은 얼마?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지. 마사 넘어가고 5고 2도 나오고 2분이 오잖아. 그렇지? 알잖아. 그럼 얘의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? 2분의 5라는 거잖아. 알겠어? 아 그러면 이제 됐네요. 2점 좌표는 뭐라고? 2점 좌표는 뭐라고? 2분의 5,1이라고. 2점 좌표는 뭐라고? 2분의 9,-1이라고. 그러면 L 구할 수 있어 없어? L 구할 수 있겠지? 네. 그럼 직선 L은 어떻게 돼? 직선 L은 기울기 얼마인지 보자. 2분의 9에서 2분의 5 빼고 난 거야. 2분의 4지? 그럼 Y는 얼마? 2X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? 맞아 맞아. 그럼 여기 2분의 5,1을 갖다 집어넣어 봐. 그러면 1은 2 곱하기 2분의 5인데 맞니 안 맞니? 이런 이런 나쁜 데겠지? 네. 그러면 1은 뭐랑 더해야 이거 5 하나? 2,1. 마? 4. 아 모르겠냐. Y는 2X 플러스에서 B라고 놓고선 1,5. 2분의 5,1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. 맞아 안 맞아? 너 빛값은 안 맞니? 2분의 5 집어넣어 봐. 5 나오잖아. 맨 1 나와야 돼. 열 달. 맞아. 그럼 빛값은 맞나? 마? 마? Y접형 구하라고 그랬잖아? 마. L에만큼은 다군 아니야? 마? 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? 계산이 좀 중간에 꾸어져서 먹었는데? 안녕하세요. 그냥. 아 진짜. 뜨거워. 슬.